LIG 넥스1이 유도무기 사업의 호황으로 최근 깜짝 실적을 기록했죠. 여기에 신형 경월해 개발과 우주시장까지 공략하며 새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LIG 넥스1이 지난 16일 방위사업청과 1,549억 원 규모의 경월해2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월해2 체계개발은 군함에 탑재돼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경월해의 탐지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LIG 넥스1은 경월해2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앞서 LIG 넥스1은 지난 1월 중동 아랍에미리트와 약 2.6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유도 무기인 청궁2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청궁2를 기반으로 한 대공 방어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단일 유도 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LIG 넥스1이 무기 수출 계약에 이어 개발까지 뛰어들면서 관련 산업 강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LIG 넥스1은 무기 사업뿐 아니라 우주 산업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위성에 탑재되는 초정밀 영상 레이더를 비롯해 군위성 통신단말,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등을 개발하며 위성항법 시스템 관련 연구에도 꾸준히 나서고 있습니다. LIG 넥스1이 KPS 개발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을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LIG 넥스1은 기술 혁신을 통해 다가오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